여기가 윌셔 연합감리교회 콜티아드 입니다 이쪽으로 쭉 들어오셔서 이리로 가셔서 오른쪽으로 돌으면 리허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윌셔 연합감리교회 리허가 있습니다 이쪽에 가면 농구실이고 바로 여기 왼쪽 문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윌셔 연합감리교회 리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리허리교로 나오시면 반대편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나오는데 여기 지금 화창한 봄날이라서 꽃들이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양쪽 사이에 너무 향긋한 냄새가 나네요 여기 철추꽃진달래 너무 예쁘고 저기 무슨 보라색 동굴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아름답습니다 굉장합니다 저 위에까지 포도농쿨같이 너무 아름답고 굉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테이블이 세 개네요 점심을 할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네 윌셔 연합감리교회 아름다운 교회 마인드스 많이 오세요 마인드스 많이 오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